가영이 분홍색 사탕숲에 도착했습니다. 사탕숲에는 14개의 막대사탕이 나무처럼 꽂혀져 있습니다. 천장에서 샹들레가 내려와 있고 6개의 불빛이 촛불처럼 빛나며 매달려 있습니다. 반짝이는 불빛은 막대사탕 마냥 달콤해 보이고 이 공간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연못에는 샹들레의 빛이 반사되어 있습니다. 연못 왼편에 가영이 샹들레와 사탕숲을 바라보며 서 있고 현실로 가려는 문이 그림 정중앙에 있습니다. 문 너머 현실과 사탕숲을 이어주는 통로인 아치형 문입니다. 문의사탕숲을 이어주 사람은 ART 문의사탕숲을 이어주는 통로인 아치형 문의사탕수 nous 전망으로 알려주십시오.